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파주시는 오늘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접종 대상자는 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로 하지석동 아름다운 요양원의 어르신과 종사자 등 40명이 첫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접종에는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행정요원 등의 지원인력이 투입됐으며 오전 10시에 요양원 관리의사인 최희숙 씨가 가장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파주시의 접종 대상은 38만여 명으로 3분기로 나눠 순차적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1분기 접종은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5일 파주시 보건소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해 경미한 이상반응부터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도 이상반응까지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바 있습니다. 최종환 시장은 모의훈련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의 모든 상황에 대비했다며 시민들이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6월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 원활한 접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